이번엔 불편한건 없으셨어요? 이번에도? 네, 보겠습니다. 딱히 안 가보셨고 여기가 전부가 좀 줄은 것 같아요. 그 뭐 그러니까 딱지같은게 떨어져... 아 그래요? 그럼 다행이에요. 그때 그 상처같은게 그 정도는 잘 안 사라지는데 지난번보다 지금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? 지금 여기 발톱 끝이 안쪽으로 부서져 나오긴 하는데 오늘 한 번 더 재교정하고요. 옆에 옆라인이 부서지지 않으면 다음번 때 아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상태가 좋아졌어요. 다른 것보다 이게 좋아지면 좋은거예요. 이번엔... 좋아하네. 좋아하네. 이것도 지금 좀 자를게 요 앞이 찔리세요? 그냥 살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어서 요 안에 살하고 약간 회식을 각질하고 살하고 다 옮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 쪽도 이런 식으로 많이 끼죠 계속 낄거야 다음번에 왔을 때 상태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잘만 나오면 가능한 거고 무좀 있어서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쁘게 많이 나오지? 토마토 우리 손이 너무 귀ăn Note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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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